이 친구들만 와서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서운한 거 있으시고요. 이 친구들이 저한테 그랬어요. 꿈이 뭐냐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우리 준이는 우체국 배달부가 됐군요. 왜냐하면 제가 물어봤어요. 이유가 왜? 왜? 라고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소식을 전하고 좀 웃으개소리로 몰래 볼 수 있잖아요. 여러분들도 꿈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 친구들처럼 나중에 꿈을 이뤄서 나중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들으니까 여러분들 꿈 잃지 마시고 항상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꿈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같이 사진 찍을까요? 자 지금 같이 찍어요. 저희가 오늘 뭐 이번에 촬영으로 인해서 너무 좋은 인연을 배우신 것 같고요. 앞으로도 저희가 쌈장에 쉴 때는 뭐 촬영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애들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나가다가 잠깐 들려서 보면 아... 진짜 오고 싶어요. 그래서 저희가 진짜 고맙습니다. 그래도 고맙고요. 또 아이들도 진짜 어린애들도 고맙는데 옷도 나쁨 걸 다 줬으면요. 금방 얼굴에 묻지 않습니다. 그렇죠. 근데 오늘 보니까 다 웃는 게 아... 자기 좋다는 뜻이... 저희가 미소년 학습 배수동이라는 촬영으로 여기를 오게 됐는데요. 저희 5박 6일 동안 저희가 합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활도 많이 하고 뭐 게임도 하고 그래가지고 후원 그런 그런...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으세요. 마음이 되고 싶으세요.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. 그게 저희 마음을 강하게... 근데 너무 좋은 경험이 됐던 게 저희가 또 미소년 학습 돼서도 제목이 아니라 특이 아니에요. 정말 대단히 왔어요. 진짜 농사도 저보고요. 단립도 해보고 아니 뭐 이거 저 시험도 많이 해보고 아이들하고 만남도 다 좋고 그래서 게임을 해서 양 팀으로 나눠서 우리 팀이 후원의 이름을 저희가 우리 팀 이름을 적어서 내리고 있는데 기분이 적게도 다행일 수도 있고 다행스럽게도요. 저 팀이 욱점욱점 아... 그래서 슈퍼주니어 이름으로요. 작지만 저희가... 뭐... 저희 마음만은 정말... 아 이만큼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저희 후원금은 아마 우리가 그... 저 후건물이 낡아서 아마 한 10층 아파트를 키울 계획을 지금 벽돌, 사랑의 벽돌을 벌고 있습니다. 이 후원금은 사랑의 벽돌을 집어넣고 반드시 어느 한 모퉁의 여러분들이 아마 이름이 새겨진 거 같습니다. 와우 꼭 다시 봬요. 네 고맙습니다. 고마워요. 고마워요. 고맙습니다. 보고 싶다는 내 아내의 길가 덩립까지 나오려 하고 어디 참아보려고 잠시 생각하면 난 또 마세만 한걸 I wanna hold you on every time I'm thinking about you I wanna hold you on every time I wanna fall in love with you Just the beautiful love we did 사랑한다는 얘기는 절대로 서두르면 안 되는 거지 내 맘이 가볍게 보이지 않길 원해고 난 어느새 I wanna hold you on every time I'm thinking about you I wanna kiss you on every time I wanna fall in love with you Must be beautiful love we did 내 사랑 그대를 위해서 세상 어디라도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I wanna hold you on every time I would love you I wanna hold you on every time I would love you 다시 또 만나요 나 이 땅, 너무나 쁘다구요 네, 너무 귀여워요, 너무 행복해요 여기 아이들이 참 순수하고 계속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. 나중에 커서도 많은 것을 배웠던 시간이에요. I see beautiful love prepare.